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치니 낮에 그와 맘에 달도 너를 대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치니 누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96명의 어린이와 20명의 성생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So could you please continue praying for us? 발표해 주님께 받으세요. Enjoy the performance.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치니 고기는 사람은 악인의 개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아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복상받는 자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깨끗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대의 어린이들이 축복해 줍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축복해 줍시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안고 있지요 당신은 삶 밝히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안고 있지요